아이스크림 안돼 안돼 엄마 있어서 안돼요? 응? 냠냠 냠냠 아이스크림 떨어졌어? 맛있어 없어 엄마 다 먹었어 쓰레기통을 버리고 와 엄마 주세요 사진 보고 있어?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녀석이 어디 가려고 언니야 앉아 갈거야? 녀석이 하지마 아이 예뻐 동그라뚱 가자 갈거야? 응 비가 너무 많이 오지? 저기 언니 나오나? 언니야 불러봐 언니 언니 불러야지 언니 언니 어딨어? 응 언니 와요? 언니 언니 있어? 응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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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엄청 많네 안돼 안돼 안된대 예준아 또 있어 2개랑 들어있어 밥을 그렇게 먹어라 아 왜 안줄거야? 다 먹을거야 예설이가? 응 왜 아이스크림 떨어졌어? 응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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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야 예설이 안돼 얼굴은 어흑 집사2랑 밥 먹자 아 뭐지? 성경에 들어서데 야사리 응 2-땀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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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ㅋㅋ 그러면 먹는 건가요? 우리 아저씨는 바로 우리 아저씨가 üyük 사랑 you and me 안내! 안내! 아아악! 아저씨는 누가 돈이래 과자를 주면은 보러 왔지요 물이 나면 빨리 와 오셔 가지요 빨리 와 물이 나가는거 아저씨는 야 이거 썰어 잠시 후 세트 조금만 더 구워 부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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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응?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다 넣어 그렇지 잘 짜는거 엄마는 마리엘로 주의를 주의해 보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앗은 난이도 ikke도 내가 준 것 같은데 응 내살이 손 닦았어? 응 엄마가 손 닦아주세요 엄마가 손 닦아주지 응 엄마가 손 닦아주지 엄마가 손 닦아주지 응? 아 집사2.1, 집사2.1, 집사3.2.1 집사2.1.1, 집사2.1, 집사2.1.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마 닭이 잠잘 시간이에요 아빠 닭이 말했어요 우리 아가 이제 그만 잘까? 네 아빠 그런데 아빠가 이런 게 있어요 뭔데? 어디 가? 엄마 야옹 야옹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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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꼬 5만 원 뒤를 말거야 한 집 Register 여기 공원이랑 고소여있어요 nenen 다진 아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